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그치그치그기입니다. 올해는 포켓몬 전체 25주년과 함께 포켓몬 게임의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온라인에서 다이아몬드 펄 리메이크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켓몬 컴퍼니는 오늘 스위치용 오픈월드 RPG인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포켓몬 다이아몬드 펄 또한 닌텐도 스위치로 리메이크 된다는 닌텐도 스위치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입니다. 포켓몬 컴퍼니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포켓몬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은 아직 정확한 출시날자 없이 2021년 후반에 출시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게임 다이아몬드 펄은 2006년 닌텐도 DS용으로 출시가 되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비버니, 럭시오, 흔들풍소 및 아르세우스와 같은 포켓몬의 고향인 신호지역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늘 뉴스와 함께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버전은 둘 다 원본에 충실한 리메이크지만 더 귀엽고 세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버전의 익숙한 배경과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켓몬 홈의 개발자 일가는 오랫동안 게임프리 감독인 주니치 마수다와 함께 두 게임을 모두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내일 27일 오후 6시에 한국시간 28일 아침 8시에 포켓몬데이 기념행사를 미국의 유명 가수 케이티 페리와 포스트 말론이 등장하는 가상 콘서트로 축하할 예정입니다. 떠음 어제 소식에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와 워존을 함께 설치하려면 대략 470GB의 용량이 필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PS4 500GB 기본형에서 이것들을 설치하려면 다른 게임들은 거의 지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5에는 게임, 앱 및 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825GB 실제 사용 가능 공간이 667GB의 맞춤형 SSD가 함께 제공됩니다. 최신 콜 오브 듀티 게임에는 133GB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주요 타이틀은 각각 최소 40GB을 차지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여유있는 크기의 저장 공간은 아닙니다. PS5는 로딩 및 처리 시간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게이머가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것은 이전 PS4에서는 가능하지만 PS5에서는 비현실적입니다. 다만 게이머가 저장 공간을 늘리기를 원할 때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출시가 되었지만 소니가 막아놓아서 아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PS5의 플라스틱 덮개를 벗기고 드디어 SSD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드라이브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콘솔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더 높은 냉각 팬 속도를 잠금 해제하면서 실행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니의 대변인은 이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PS5용 M.2 SSD 스토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부사항은 나중에 공유될 것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저류 포함에 이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루빨리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3월 무료 게임을 알렸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맥힛, 파포인트 및 렘런트, 프롬 더 애쉬의 PS4 버전이 2021년 3월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러스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4 게임 모두 3월 2일부터 PS 플러스의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PS 플러스 버전이 PS5에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은 1997년 출시되었던 게임을 2020년에 리메이크한 게임입니다. 물론 이 PS4 버전이 올해 후반에 나올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안되지만 당연히 PS5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맥힛은 그레이스플 디케이와 아나프나 인터랙티브의 PS5를 위한 아름다운 퍼즐 게임으로 PS 플러스에서 데뷔할 예정입니다. 랩런트 프롬더 애쉬는 2019년 출시된 게임으로 다크소울에서 영감을 받은 슈팅 게임으로 충격적이고 기괴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고 아름다운 협동 액션 RPG 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파포인트 VR은 PSVR을 이용한 시점 전환과 슈팅 컨트롤러를 이용한 이동과 총구 방향을 맞춰서 전투하는 PSVR 전용 FPS 게임으로 2017년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참고로 3월 1일까지 2월에 무료 PS 플러스 게임 2개 컨트롤 얼티멘 에디션 및 콘크리트 지니를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4월 5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레이스테이션이 공식 게임 출시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라체된 크랭크 리프트 아파트 6월 11일 출시 그란 트위스모스 7 개발 중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2021년 2분기 출시 예정 PS4에서 플레이 가능 PS5를 위한 GTA5 개발 중 PS4에서 역시 플레이 가능 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다음 달에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케콤에서 이 몬스터 때려잡는 게임을 PC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케콤 재팬의 리오 조 수시모토와 디렉터 야수노리 시노스가 팬드바이트와 다음 달에 몬스터 헌터에 관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몬스터 헌터 월드처럼 결국에는 PC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지만 아직 매우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쯤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역시 콘솔 출시 7개월 후에 PC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PC 업데이트가 한동안 늦어져 지난 4월에 아이스본 패치를 끝냈지만 이로 인해 모든 에디션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다음 헤일로에서 출시를 한번 실패한 이후 자신들의 개발 진행 상황을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게임 그래픽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숏들을 공개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제타 헤일로의 환경은 더욱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공개한 후 너무 욕을 먹어서 인피니티는 지금 영끌에서 재부팅을 하고 있는데요. 수석 디자이너 저스틴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헤일로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헤일로 초기에 그래픽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는 제크하일스나 그런트 같은 적을 초기 버전처럼 보이도록 다시 디자인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기에 맞춰 시간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환경 조명 시스템 같은 분명한 변화도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출시 확정일 없이 가을 언젠가로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그때까지 얼마나 향상된 그래픽을 헤일로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43 인더스트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의 실수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적합한 그래픽을 선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게임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아 모아 매일매일 아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크기 좋은 주말 됐어요.